한미연합사가 주관해 주한미군 가족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안보와 역사, 문화탐방 프로그램이 올해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처음 마련됐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지난 3년 동안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4년 차인 올해 정상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프로그램도 한국의 문화사적지를 비롯해 정전 상황을 엿볼 수 있는 파주 도라산 전망대까지 다양하게 꾸려진 것이 특징입니다. 연합사는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도와 연합방위태세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